아니 근데... 어 남탓 금지 남탓 금지라고? 어? 형 말고 나.. 나 해도 돼? 아 나 진짜! 남탓 금지 남탓 금지 뭐 안 돼? 가자! 나 왜 왔어? 왜 왔어? 아니 이거 상대가 죽어주네 이걸? 아까는? 아직 안 왔어? 이 곳에서 너무 배고픈 타로 참고하자 비빈 왜 이래 왜 이래. 뭐야? 잠깐 드레엄 평타 한방에 뭐.. 뭐..뭐야 이거? 600? 평타 한방에? 진짜 도끼를 가져오면 어떻게 게임해. 아니 드레엄은 두 대 맞고 죽었어. 아니 평타 두 대에 죽어버리면 뭐하는데. 누구한테? 물 좀 받아주라. 물 마시고 올게. 누구랑? 비밀이야. 비밀냐냐? 삼겹살이랑 얼음 좀 준비해줘. 우리 탑정글 픽이 벌써 어지러운데? 백? 백으로 가자. 백스를 선택하겠습니다. 뭔데 나.. 너무 졸려. 눈이 안 터져. 자고 와도 돼? 아 근데 이거 넘어간대? 고작 애들 오락이야. 신청해. 어이가 없네. 어이는 맷돌 손잡이라고 부르죠? 아니 이거 노플이야. 이거 잡아. 리신. 놔줘. 리신 나랑 손발 진짜 안 맞네. 당연하지. 형이랑 리신이랑 남인데 서로. 남이 했으면 맞았겠다. 리신 남이야? 아 진짜 왜 안 만들어. 진짜 만들어주면 안 돼? 진짜 만들어주세요. 농담이 아니라. 진정 진정. 왜 이렇게 안 왔어. 오케이 오케이. 컵니다. 와 나 이거 솔렌 첫 파인데 큰일 났네. 고작 오락이래. 너무 많아. 고작 오락이라네 고작. 우리가 이걸로 직업인데. 형 게임이 장난이야? 고작 애들 오락이야. 신청해. 아이씨. 제발 제발. 고작 오락이야. 아니 오락이야 오락이야. 아니 손발이 경 안 맞네? 당연하지. 걔는 남인데. 쓰레쉬인데. 나 죽냐? 오. 아니 이거 진짜. 이거 너무 이상해. 게임 하는 게. 진짜 너무 이상해. 아 왜 이러냐. 야. 와 뭐지 이거는? 제가 나 지금 야바이 상태 어떻게 해? 제가 나 지금 미쳐버릴 거 같아. 나 지금. 못해. 어. 갈 뻔했다. 아. 미안해. 미안해. 어. 집 가야 되는데? 상처마저씨가 집 들어오라 했는데. 오오. 오오. 예아. 아. 펜근 없다나 이거. 오오. 어우. 오오. 오오.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. 아 이런 를 어떻게 해. 그냥 죽어 리치다 갔어! 소식에 있네 진짜 답답 없다. 아니 서로 맞아주고 좀 상부상자 하면서 살아야지. 자기 살겠다고 티가 벌면 어떡해. 왜 설레나 안 쪼졌어 또. 데스너스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. 아니 근데. 남탓 금지. 남탓 금지라고? 형 말고. 나 해야 돼? 아 나 진짜. 남탓 금지 남탓 금지. 어? 공수는 뭔가 막아줄 거 같아. 어? 너 아름답게 빛나고. 사랑을 믿고. 먹어도 이렇게 끼는 게. 달랐잖아. 내 순간마다. 라이너들의 상황. 그냥 냅다. 위캐부터 달리는 게 나는. 아니. 대포 먹는 건 좀 아니지. 그래 난 뭐 배부르니까. 배부르긴 한데. 너 먹는 거 보고 배가 차지 났는데. 아 근데 쇼 형 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. 이제 부터 나보다 늦게 퇴근하면 다 죽인다. 일찍 퇴근하면 죽인다 아예 보통? 맞아 나 지금 머리가 박살났어. 드디어. 아니 미친아 미쳤니? 남탓 금지. 아 그래. 상대 타려면 죽였잖아. 남탓 금지. 그런 거 같지.